안녕하십니까 모구 산장입니다 오늘 돌라라방이 소개할 것은 감자입니다 요즘 감자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감자가 밭에 꽃이 피면 멀리서 보면 완전 꽃밭입니다 감자는 아메리카가 원산지이나 전세계적으로 재배하며 세계적으로 기본 식량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양한 요리로 활용합니다 요리 종류가 가장 많은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과자 등 가공식품도 그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또한 감자는 종류도 다양합니다 유색 감자도 있고 크기와 모양도 가지가지입니다 제주도에서는 1년에 이모작을 합니다 가을에 심은 감자는 6월에 수확하며 여름에 심은 감자는 늦가을에 수확합니다 지금 일찍 심은 핵감자는 나와 있습니다 핵감자에는 비타민유 등 영양분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감자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칼륨, 철분, 요오드, 식이섬유, 폴리페놀, 비타민 C와 B가 풍부합니다 감자의 효능은 풍부한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고혈압과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C는 피로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좋습니다 감자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내장 질환, 콜레스테롤, 혈당 조절,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또한 감자에 있는 폴리페놀은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유색감자에 폴리페놀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감자 껍질에는 항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자의 녹말은 위점막을 보호하며 위괴양을 치료합니다 또한 감자는 피부 미용, 대사증후군, 염증 완화, 편도선, 기관지염 등에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감자는 새싹이 나면 솔라닌이라는 독성물질이 생기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자를 기름에 튀기면 비타민 C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효능이 많은 감자입니다 여러분도 핵감자가 나오기 시작하였으므로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